자 일단 아난티에 대해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었고 또 어제 지금 자락에 위치해서 차익실험 못한 범위 그 부분이 이제 좀 또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로 따지면 이제 명확히 따지면 13,400원의 매도물량을 소진시키고 13,400원의 매수잔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실은 매수자인이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문자가 한탐포 일단은 일찍 나갔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그 저물량을 프로그램 쪽에서 이왕이면 잡아주면 저물량을 프로그램 쪽에서 좀 잡아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편안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난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초과 대비에서 기준을 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시초과 대비 어차피 이제 그건 두들겨 맞은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3% 추가적으로 밀리면 그때 기준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은 이제 더 밀리지 않고 하방을 잘 잡고 잘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따라 붙기에도 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준은 오히려 이제 어제 고점 52주 고가를 넘기는 흐름 속에서 좀 편안하게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강도 있게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제 고점에 대한 공방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지금 13,400원에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쪽 한 80만 주 가까이 들어온 쪽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이 조금씩 소진이 되고 있어요. 뭐 일부의 매도도 있지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서 저물량을 만약에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서 확 잡아가주면. 지금 JP Morgan에서 이제 웹급 창고에서 계속 40만 주 때의 매수 물량이 설정이 됐는데 저게 이제 다 순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저 큰 물량을 한번 잡아주게 되면 잡아가주게 되면은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있죠. 프로그램에서 지금 매수 잡아 들어가면서 80만 6천 주 프로그램 순매수가 형성이 됐고요. 한우가가 원체 커요. 0.39%입니다. 한우가의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우가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등락 범위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뭐 한우가 한우가 물량 잡아가는 게 뭐 그렇게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다면 오전장에 지금 10시 38분. 그래서 이제 그 수급 범위를 계속 이렇게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물량을 잡아가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추위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일주 월봉 다 마찬가지고 이쪽은 이제 이슈 범위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 쪽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 수급이나 이런 쪽을 보는 것보다는 일주 월봉의 기술적인 기준에서의 흐름을 좀 놓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12,850원의 물량을 잡았고 오늘 같은 날 뭐 결과론적으로는 바다에서 더 잡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잡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준에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행 범위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쪽이 급격히 어제처럼 어제 이제 고점 공방할 때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니라 빠져나갔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익 실행 범위 기준점이 좀 명확해 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일부라도 들어오면서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고점 뚫릴 때 문자는 일단 발송을 먼저 한 거예요. 그죠? 신규 편입자들도 이제 뭐 편입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뚫릴 때의 기준을 잡는 거고 시가까지 밀려내려면 안 돼요. 프로그램 쪽에 뭐 수급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돼 있고 마지노선을 꼭 설정하겠다. 순절 범위를 꼭 가져가겠다면 우리는 이제 순절 범위를 오늘 저점 거기까지 다 볼 필요도 없이 12500원 정도를 설정한 겁니다.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5% 기준을 설정을 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어찌됐든 매직 개선기 안한티 기준에 매직 개선기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이왕이면 하여간에 계속 눈으로 확인되는 모양새만 더 좋을 것이다. 근데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빠져나오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전 거래일 대비해서 이제 어찌됐건 수급 범위 형성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하도록 기준을 찾겠습니다. 개장 전만 해도 굉장히 좀 사실 공포감이 앞서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력주, 대형주든 테마주든 결과적으로는 수급 논리 미사일을 쏘고 악재 요인이 있고 뭐를 해도 결국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 매도, 매수, 매도가 이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어찌됐든 손박김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는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조금만 더 실려줘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아휴 죄송합니다. 지난 24일 장 막판에 이제 1시 이후에 확 들어올린 그 흐름 그때 이제 거래가 1시 이후에 집중됐던 부분인 거고 지금 기준이면 이제 마감때까지의 기준 설정 범위를 좀 잡는다 라고 했을 때 현재 거래량 부분이 730만 주고 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뚫어 넘기는 뚫고 넘어가는 그 흐름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2천만 주 가까운 거래가 충분히 이제 실려질 수도 있는 위치로 좀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아난티의 기준의 거래량 부분은 이 정도 범위에서도 이제 좀 긍정적인 해석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범위의 거래량은 이제 어제 기준 잡아놓은 것처럼 5분봉에 100만 주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200만 주씩 터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땡큐하죠. 지금 이제 13,400원 물량 소진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바퀸 속에서 소진이 되고 이왕이면 그래서 계속 강조 드린 것처럼 어제처럼의 흐름이 아닌 이왕이면 저 물량들이 프로그램 쪽에서 잡아가는 흐름이라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그 13,400원을 일단은 돌파를 하고 13,450원을 일단은 찍어 줬는데 거래량이 조금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분봉 기준에서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하고 여기서 오후장까지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거래량 수반시켜 주면서 13,500원 또 14,000원 단위 기준점을 뚫고 올라가 주기를 그리고 상황 봐서는 이제 또 차익실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상황 봐서는 그래서 지금 기준 내 흐름이 우리가 막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종목으로 사실 설정에서 대처하기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겪어본 것처럼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당연히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변동성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서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하는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소나 모멘텀 차트 기준에서는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일주 월봉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일주 월봉도 이렇게 해서 일주 월봉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 월봉 기준에 이제 1봉 기준에서의 흐름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의 갭상승 이후에 주간 단위의 흐름 또 월봉 기준에서는 이제 2018년 이후에 흐름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이제 조금 지금 아쉬워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그 흐름 보면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찌 보면 또 수수료만 빼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거래가 정체 상태 프로그램 쪽도 크게 유입이 되지 못한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빼서 나오는 기준점도 고려를 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봉상에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1봉 기준에서 이제 이날 거래 터진 게 상승 장악형 거기에 이제 거래까지 다 터져 있죠. 지금 그 다음번에 장악 확인형에 그름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그 월봉 기준에 이번 달 말고 이제 다음 달 범위부터 해서 거래가 실려 준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진보 성향의 정보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주 월봉 기준에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 부분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로 설정 범위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주 월봉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상당한 순위에 놓여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어서 오늘 기준에 그럼 볼게요.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어제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어제는 오후짱이었죠. 오후짱인데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그런 모양새까지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차익 실현을 할까라는 고민까지 했었던 부분이고 이제 오늘은 일단은 10시 46분 아직까지는 이제 뭐 10시 40분 기준 잡을게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이제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입에 기준 신규 편입 이왕이면 눌려 있을 때 사면 더욱 좋았겠죠. 일단은 차분히 보면서 추가 편입을 하더라도 무리 없는 위치로 해석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걸로 거래량 부분이 방송은 10시 Sek lidt 576만원 시적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 걸로 기준 잡아야 돼서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верж John 693만 716주 의 기준이 되는 거고 거래대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1000억이 안돼요. 897억원. 그 다음에 10시 지금 47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프로그램 쪽 먼저 보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8위입니다. 8위. 나쁘지 않아요. 8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10, 11, 12, 13, 14, 14, 16, 17 멀리 떨어져 있네요. 18 19. 뭐 순위를 찾을 수가 없어요. 1000억 미만이다 보니까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순위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순매수 8위 기준만 일단 설정을 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프리 그리고 이제 기준 거래량은 2000만 주 정도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못 미치죠. 사실상 다 못 미치는 거래량이 기준이 되어 있고 고점 부분은 이제 한옥과 크게 들어 올려야 돼요. 거래량도 더 터져야 되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쉽지만 한옥과 일단 뭐 들어 올려 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고 차익실현 보면은 이제 비중 유지하면서 추후 일단 설정하는 걸로 고점 부분이 재차 돌파가 되면 편입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는 쪽에 해석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입당액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고 1분의 1 지점이 13,000원 시가 대비해서 따지면 13,100원 저가 대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가 기준을 잡으면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사실 13,000원 이런 식으로. 변동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하고 이제 5분 봉, 1봉에 이제 OMA, 20MA. 이 정도면은 일단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1만 정도인데 이게 급격히 물량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편입기준 설정 범위 가져가고요. OCI가 좀 아쉽네요. 그렇다고 막 그 이전에 잡아내질 못했는데 여기서 막 무리수도서 따라가기는 애매했고 그리고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다시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돌파를 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차익 실은 여부를 결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아난티 부분의 흐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형성이 돼 있어서 전략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난티 1주월 봉, 5분 봉 두개 매직 개선기 그렇게 하고 거래량은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제 우리 VIP방에서 포트폴리오 진단 미들맨 선생님하고 한판 묻자 어디서 가미님 맞춤 해주셨는데 내일 기준 잡아서 그때 전략을 좀 잡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전체적으로 다 보는 종목군들이라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해간에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좀 일찍 빼서 나오는 전략 기준도 잘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의약품 쪽을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만만치 않네 빠져나오기가 어찌됐든 그쪽도 잘 설정을 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잘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하게 미끄러진 삼성 엔지니어링 추가 편입 기준을 밑에서 좀 잘 적절하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25,000원대 중반까지 밀리면 이제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이제 일단은 어찌됐건 돌리고 있어요. 변동성 자체의 등락 범위도 사실은 뭐 제한적이죠. 제한적인데 이제 뭐 이거를 들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웃을 것 같고 어찌됐건 시장이 이 낙폭을 좀 줄여야 됩니다. 낙폭을 줄이면서 흐름이 나와야죠. SKI 테크놀로지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그리고 SM도 나쁘지 않아요. SM도 65,000원 이탈 됐을 때 추가 편입 좀 잡아드릴까 하다가 일단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이제 뭐 하나하나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면은. 그리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지금 어제 이제 같은 자리에서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은 이왕이면 뭐 좀 눈에 확 띄는 쪽 그러니까 뭐 JP모건이 더 월등히 들어온다든가 프로그램이 월등히 더 증가한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그리고 국정약품도 만만치 않고 또 한국가스공사도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하루 정도 오버나이트 하든 아니면 이제 오후짱에 봐서 수수료 빼고 나오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든 연속성으로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 그 정부의 정책 자체가 완전히 바뀔 때. 그럴 때 기준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일단은 좀 짧게 끊어서 보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시아이가 아깝네요. 오시아이 어제도 올려놓고 거래가 좀 수반되고 움직이면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갭상승 나오고 거래가 수반됐는데도 불구하고 잡아 드리질 못했어요.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할게요. 218,000원 넘겨주면 좋은데 이쪽도 차분차분하게 SM도 차분차분하게 메르츠에서 잘 잡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삼성 엔진 리어링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뭐 오늘 고점 넘기는 것도 수급 논리에 따라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위니까. 이럴 때 뭐 외국에서 CLSA나 모건스텐이나 이런 쪽에서 확 잡아 끌어버리면 또 JP모건우에서도 뭐 들어올 수 있죠. JP모건우은 매도만 할 수 있나? 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주력주에서 원체 두들겨 맞고 이제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IT에서도 자동차에서도 시초가 넘기는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편입기준 잡겠습니다. 지금 니켓 쪽도 낙폭 좀 줄이고 있고요. 0.69% 3만 포인트 공방 거기에서 살짝 돌려놓으려는 그리고 미국 쪽에 선물 지수도 좀 돌려놨고 그 다음에 10시 55분 기준이에요. 중국 쪽에 흐름은 오히려 강부압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국 영향이다 이런 해석은 어지간해선 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압방 선생님 약 올리시는 거죠. 지금 OCI SKC 못 잡아내서 지금 속상한 상황이에요. 수익 내쉬고 계시니까 뭐 축하드려야죠. 좋습니다. 수익 내쉬고 계시니까 뭐 축하드려야죠. 수익에 한 벤이 остав은 거니까요. 수익인 거니까요. 수익인 거 Kungifu 수익에 반죽이 되는 거니까요. 수익에 반죽이 되는 거니까요. 수익에 반죽이 된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